그러면서 제일 먼저 붙었던 그런 민감한 화두가 군복무 문제와 임신 이 논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야 니들 그럼 군대가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남성들에서 터져나오고 야 니들은 애 안 낳잖아 이러면서 또 여성들이 부딪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기억하시죠? 그렇죠 사실 참 잘못 건드린 부분이거든요 진짜 크게 잘못 건드린 게 이게 기존에 사회에 마치 미풍양속처럼 이렇게 돼 있었던 거는 여성은 아이를 낳아 키우고 남성은 군대도 가고 이렇게 바깥일을 하면서 지키고 그래서 남성들이 군대를 갈 때 이 사기가 충전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어머니와 아이들 노인과 여성과 약자를 지켜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다 그럴 때 그래서 군대에서 어머니는 거의 성적 그러니까 성스러운 용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남성들이 군대라든지 아니면 남성들한테 더 크게 부여되는 이 가족 부양의 책임이라든지 생계에 대한 그런 희생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했던 어떤 큰 가치관이 여성과 어머니를 지켜야 된다 어머니한테 감사하고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한테 감사하고 보답하고 또 나의 여자 그리고 그 여자 밑에서 태어난 나의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가치관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페미니즘이 그러니까 서로 물론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고 이런 거 중요하고 그거는 이미 시대의 목소리처럼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뭐 부인이 맞벌이한다고 해서 싫어할 남편 별로 없죠 그렇죠 물론 이제 시어머니는 싫어할 수도 있겠죠 시어머니들도 싫어하지 않는 세대가 사실 2016년 이후부터는 만들었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어머니들은 그래도 내조를 좀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러다가 이게 경제적으로 맞벌이가 꼭 필요해지면서 시어머니들도 며느리가 맞벌이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애도 봐주고 반찬도 해다주고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렇게 남자랑 여자가 공존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이 페미니즘이 어떻게 보면 이 남성성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그냥 부정까지만 했어도 괜찮았는데 남성성을 곧 가해자성 지배자성 포식자성 이런 것들하고 연결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 인문학 얘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는 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일단 권윤진 작가도 공부를 하셨겠지만 상징 언어적 측면에서 남성성이라고 하면 가해자성이나 포식자성이나 이런 거를 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남성성이 그런 걸로 발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성성은 사실 호르몬이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사회가 원하는 남성성 그리고 남성들이 그동안 추구하면서 자신을 갈고 닦아왔던 남성성은 그 공격성을 좋은 방향으로 쓰는 그런 재반 행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할 때 남성성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공격성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성들도 축구할 때 남성성을 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흔히 말하는 남성성이라고 하는 걸 발현시켜서 강렬한 킥과 강렬한 바디체크와 이런 걸 통해서 축구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여자 배구 이런 것도 그런 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남성성이 작동되는 메커니즘이 약자를 공격하고 수탈하는 그런 것이 아니게끔 하는 그런 사회적 약속과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 상징적 의미를 그게 곧 실존에서의 모든 행태로 치환시키는 게 바로 페미니스트들의 결정적인 그런 수작이었다는 거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남사친이라고 하죠 남사친한테 들은 얘기인데 남성성을 잘못 사용하는 남자들은 남성사회에서 제일 먼저 매장을 당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자는 예를 들어서 강간범이 있다고 칩시다 여자는 강간범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연쇄 강간마가 돌아다닌다 이런 소문이 나면 여성들은 두려워하지만 남성들은 그 새끼 죽여버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습니다 남성들끼리 술자리에서 재밌게 여자 얘기하고 내가 이 여자 어떻고 몸매가 완전 뒤집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선을 넘는다 예를 들어서 강제로 임신을 시켜야겠다 라든지 콘돔에 구멍을 내야겠다 아니 그리고 홍준표처럼 무슨 약을 타가지고 돼지발정제 이런 죽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꺼낸 새끼는 죽는다고 정말 남성사회에서 매장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이 사회적으로 재련된 남성성은 약자를 향해서 절대 발휘되지 않고 그 약자를 위해서 선택적으로 부정한 강자한테만 발휘되는 공격성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남성사회에서 매장되어 있고 존재만으로 여성한테 공포를 주는 그런 존재 그리고 가정을 이뤘을 때 여성을 배제시키고 착취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면서 남성들의 남성성을 폄하 그 이상으로 모독해버린 거죠 그렇죠 사실 참 저도 저는 이제 남자 사람 친구들이 많은데요 페미니즘이 만들어 놓은 그런 남성성에 대한 허상과는 다르게 많은 남자들은 그 여자보다 소심합니다 여자들은 남자한테 뭐 예를 들어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자들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이쁘게 보일까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대시하고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좋아하는 남자가 호감 가는 남자가 모임에서 생겼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 남자가 나올 때는 뭐 목걸이를 아끼는 걸 하고 간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괜히 옆자리에 앉아서 술을 자꾸 따라준다든지 뭐 안주를 챙겨준다든지 좋은 향수를 쓴다든지 그건 너무 간 거고요 그래요? 그거는 대놓고 그러는 거고 대놓고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남자들은 그 여자랑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과정에서도 본인이 리드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이제 넘을 수 없는 산으로 보고 자기가 좋아할수록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고백하지 막 이러면서 여자 앞에서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작아지고 소심해지고 특히 이제 여자한테 대해서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더 작아집니다 그렇죠 여자를 막 무서워하고 막 여신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남성성의 그런 측면도 잠재적 범죄자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참 또 짚고 싶은 게 이제 이 본능의 차이입니다 네 남성들은 이제 우리가 남녀가 생식계 구조가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이 쾌락의 메커니즘 같은 것도 다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성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성들의 성욕은 이게 남성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아니고를 전혀 상관없이 중학교 때부터 폭발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제 풍만한 여자라든가 예쁜 선생님 이런 존재들을 볼 때 그 남성이 착하고 나쁘고 이거랑 아무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야동이라 그러죠 야동에 좀 일찍 눈을 뜨죠 음 그리고 여성들 근데 패밀리스트들은 그거 자체도 부정을 하나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동일하게 성욕을 그때부터 가지는데 오히려 사회적으로 여성들은 그런 성욕을 억압시켜야 되고 남자들은 분출해도 괜찮아서 이런 식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의 성욕은 당연한 것 여성의 성욕은 더러운 것이라고 사회가 가르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여자로서 얘기하고 주변의 여자들을 보고 실제 상황을 보고 드리면 그건 진짜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는데 19세기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는데 과거에도 사실 19세기 여성들이 좋아하던 소설 이런 것들을 보면 여성의 성욕도 노골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이 이 남성들이 제가 아까 하려던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남성들이 그 인격의 고매함과 천박함 여부와 상관없이 생물학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적인 에너지 리비도 이거 자체를 죄악시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죄악시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거 때문에 남성들이 남고에서 야한 잡지 돌려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체를 여성에 대해서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여성을 착취하고 여성을 강간하고 싶은 그런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강간 문화 남성 카르텔의 일환이고 그거 자체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폭력성이라고 호도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인간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 거거든요 인문학적인 공부가 안 됐군요 네 인문학도 필요 없고요 그냥 주변의 사회에서 조금만 적응을 잘하고 살았으면 할 수 없는 얘기죠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시네 갑자기 주변의 인간관계가 원만하면 이런 생각들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인간관계가 원만하면 사실 우리는 어릴수록 편견을 많이 갖고요 인간에 대해서 각자만의 편견과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친구를 사귀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떤 사람을 깊이 사랑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지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돼 버린 거죠 그 과정이 생략돼 버리면서 혼자만의 망상회로 같은 것들을 돌리고 그게 인문학의 탈을 썼다고 할까요? 페미니즘이라는 시대정신의 탈을 쓰고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한마디로 홍의병처럼 부린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듣더라도 흔히 말해서 페미니즘의 전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사고의 메커니즘이 일배하고 크게 차이가 없네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게 일배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금기어가 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그냥 한마디로 카페에서 그냥 친구랑 얘기하다가 저쪽에서 일배 단어 두 글째만 나와도 이렇게 그렇죠 저 새끼 뭐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상 일배와 별로 다를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은 정도의 그런 극단적인 아주 파시즘적이고 극우주의적이고 집단이기주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게 이 워마드, 메갈리아 이런 사이트들 페미니스트 커뮤니티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금기시되기는 커녕 지난 정부 초기 때 신문 논설란 같은 곳에 그들의 시각에서 쓰여진 글들이 맨날 도배됐었다는 거죠 그건 미러링일 뿐이다 미러링일 뿐, 다양한 관점에서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죠 남의 집 제사를 왜 지내줘야 되나요? 그리고 화장 안 한 게 죄인가요? 기타책들 이런 식으로 금깃이 되어야 하는 게 금깃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찬동해야지만 인권과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대접을 받는 시대가 열려버린 거였습니다 그것들은 기득권 페미니스트들의 장난질이에요 여기서 기득권 페미니스트 하면 제가 졸업한 이화여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대녀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갖췄잖아요 20대는요? 또 이화여대를 나온 여자? 여기서 아재개그 하시면 소나무당의 이미지에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득권 페미니스트들을 하면 이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대에는 이 레디컬 페미니즘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뭐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의 양산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키고 교육시키는 존재들이 이 페미니스트 조직의 수장들이에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문화권력이란 말씀입니다 그 이대에 김모 제가 실명을 거론했다가 고소당할까 봐 김모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는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이 메갈리아가 심지어 오마드도 새로운 시대의 문화라는 거예요 오마드까지요? 네 이 인터뷰가 실제로 기사로도 나갔었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철학 전공하셨던 그분이에요? 맞아요 제가 철학 보이로 갖고 싸웠던 그분? 아 그거랑은 다릅니다 그분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분이 그분인 게 아니라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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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다 그 모양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해놨기 때문에 일베는 금기화가 되고 워마드는 메인스트림이 돼버린 거예요 워마드가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면 이해가 좀 안 가실 수 있겠지만 그 정부 전 정부 초기 때 나왔던 페미니즘 시각에서 쓰여진 그 기사들의 그 녹아있는 관점을 보면 완전히 생물학적 여성 근본주의입니다 그거는 레디컬 페미니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조고요 성소수자까지도 어쩔땐 부정해요 맞아요 그래서 숙대에서 트랜스젠더는 여자가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것도 엄청 논란이 됐었죠 그게 일관성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메갈하고 워마드는 조금 결이 다른데요 생물학적 성 근본주의로 치달아 있다는 면에서는 비슷한데 그거는 공통점인데 그나마 메갈리아는 성소수자와의 연대를 조금 받아들이는 편이고 워마드는 아예 아닙니다 근데 성소수자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생물학적 성 근본주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약간 예외를 두는 그 정도 이거는 팩트로 걸릴까 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논쟁 소개하셨던 거 다시 이어가주시죠 하여튼 조금만 참고를 하면 메갈리아도 워마드도 인터넷 안에 있는 커뮤니티였고 특히 메갈리아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메갈리아의 딸들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일정한 금기들은 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제 미러링이라고 하는 이론을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접목했던 그런 집단이라면 워마드는 아예 그런 게 없이 정말 아무런 금기가 없이 뭐 접병 뭐 이런 데서도 나타났던 그런 사건들처럼 이렇게 나타났던 그런 집단인데 어쨌든 이 워마드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학계에도 시민사회 단체에도 심지어는 언론계에도 광범위하게 퍼져서 일종의 담론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페미니즘 진영을 제3의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방금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부분하고 맥락이 똑같습니다 이들은 경계가 없어요 언론 그다음에 사법개입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 사법개입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 여러 가지 진짜 경계 없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 사건을 하나 이 사람들이 성공을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언론에다가는 보도 지침을 내립니다 2차 가해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해서 그 재판 정황에 대해서 정당한 의심을 하는 것 자체도 2차 가해라고 하고 보도 지침을 내려버려요 그다음에 사법부의 실력을 행사합니다 그쪽에 전문가를 보내든지 언론 플레이로 이 사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게 만들든지 이런 아니면 증거 채택에 있어서 절대로 가해자 쪽에 유리한 증거를 채택하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그 실력을 행사하는 주체들은 이 성범죄 상담 조직 또는 인권 관련 시민단체 조직에 소속된 여성주의 상담가 변호사들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벌써 언론 사법 시민단체가 하나로 엮였죠 그렇죠 거기에 정치권의 기득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기득권 페미니즘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내보냈을 때 반인권 구시대 정당이라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게 두려워서 결국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건데요 실제 여론은 그걸 상관없어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이 마치 보도지침이나 이런 어떤 무소불위의 당위성을 개발을 해놔서 그거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결국 눈치 보는 대상도 허상이란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은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어떤 정당이나 이런 데다가 포섭시킬 수도 없는 제3의 권력 생물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 생물이 참 희한하게도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게 굉장히 희한해요 말씀하셨던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생물학적인 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젠더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물학적 성 근본주의적인 양태를 일상에서는 아주 많이 보인다는 건데 숙대에 트랜스젠더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 대표적인 거죠 왜 자기네들이 젠더를 판단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트랜스현 젠더인데 그럼 당연히 그걸 자신의 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친구나 성으로 그런데 걔네들은 남자라고 한 번 생물학적인 남자면 수술을 하건 말건 아무리 호르몬을 맞았던 말건 남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기주의적이고 타인에 대한 박예심이 전혀 없는 발상이냐면요 일단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누릴 거 누려본 다음에 이제 여자 하겠다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겁니다 진짜예요 뻥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번 남성의 성기를 달아봤으면 여성의 고충을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가 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끝까지 기득권 남성으로 살아라 남성 기득권으로 살아라 어떤 체벌 징벌적인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에 대해서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런 이게 뭐 원죄군요 진짜 원죄죠 태어날 때 원죄를 진 거야 그러니까 제가 남성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을 원죄로 생각하는 만큼 저도 페미니즘을 이 청년 진보 정치의 원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 라이브 제목이 페미니즘의 원죄였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비슷한 맥락에서 파괴할 수 없는 것 제 책의 이제 초고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 초고의 제목이 신 새로 신 죄와 벌 페미니즘의 야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성 성 근본주의에 맞춰서 그 기본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옳고 그름 권력이 있음과 없음 죄를 지었음과 안 지었음 무고함 이것들의 틀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근본주의적이고 성별 이기주의적인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주관적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그 초반의 제목이 신죄와 벌이었던 겁니다 근간을 뒤집는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페미니즘을 언론사법 이렇게 다 개입하는 제3의 세력으로 보는 제 관점이 거기 또 투영되어 있었기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쓰신 글에서 제가 이제야 맥락으로 다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안희정 재판은 안희정 재판은 JTBC의 보도를 이어서 새로운 인식이나 개념을 사법부에 뿌리내리는 시도였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패러다임을 시도해서 성공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없었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넣은 거죠 그게 사회가 진보할 때마다 생기긴 하는데 우리 권 작가님의 생각으로는 그거는 기존에 파괴돼서는 안 되는 거를 파괴시킨 행위였다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법이 있고요 법관들이 법리 해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만 있으면 소용이 없고 그게 해석해서 집행돼야지 법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페미니즘 카르텔이 그 재판 1심과 2심 사이에서 한 건데요 그 재판에서 했던 일은 그 법리 해석의 관점에 있어서 페미니즘을 걷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해서 법리를 해석했을 때는 무죄가 나왔어야 될 사건이 그 성인지 감수성하고 2차 가해라는 프레임 안에서 그 법리를 새롭게 해석하게 만듦으로써 무죄가 돼야 될 거를 유죄로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고요 그거는 정말 보수적이고 엄정해야 되는 법체계가 한때 유행하는 극단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이념에 의해서 농락을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가능했던 거고요 그 유죄를 받아낸 것을 페미니스트 진영에서는 아직도 최고의 성취 마치 그들의 이론이 그들의 존재가 사회에서 주류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대한 증표처럼 아주 훈장처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아성입니다 그들이 그 미투 바람을 타고 그 성인지 감수성과 2차 가해 프레임을 법리 해석에 심는 걸 성공시켰다는 그것이 그들이 지금까지도 그걸 파먹으면서 계속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성범죄 재판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고요 사실 성범죄 중에서 분명히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특성상 밀실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권력관계가 개입하거나 특히 아동과 어른 사이에 아니면 너무 순간적인 물리적인 폭력이 있어서 체증이 어렵거나 이런 문제들이 고질적으로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겠다고 성인지 감수성 2차 가해를 내세워서 여자 말이면 무조건 다 맞다 여자의 눈물이 증거다 이런 식으로 되게 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대거 양산시키는 방식은 오히려 남성들한테나 그리고 진짜 피해자들 진정한 또 피해자들한테나 인권 사각지대로 그들을 다 몰아넣는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성의 말도 믿지 못하게 되고 어떤 남성이든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프레임 때문에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이 성범죄 카르텔이란 게 또 있습니다 페미니즘 카르텔의 일부지만 이 성폭력 상담 조직을 중심으로 성범죄 피해자들한테 페미니즘이 교육되고 있는 증언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들이 이제 여성주의 상담이라고 해서 이 상담도 분파가 여러 가지잖아요 정신분석 상담도 있고 연극 상담 미술 상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성 상담이라고 해서 여성주의 상담이라고 해서 이 치료받는 대상을 치료자로 만드는 그런 걸 목표로 하는 여성주의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아주 부정적인 시도만은 아닌데 우리가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어떤 큰 사건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피해자가 결국은 피해를 극복해 나가고 나중에 그 피해자들을 더 돕는 활동가가 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모범적인 하나의 사례로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고 저도 그 원칙에는 당연히 그 취지에는 누가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대표적인 분으로 김복동 할머니 같은 분을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 성폭력 카르텔 페미니즘 카르텔 중에 일부인 성폭력 카르텔에서 하는 여성주의 상담은 피해자를 페미니스트로 만드는 거를 전제로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이 너무나 중요한 자리고 제가 이 페미니즘 카르텔 수정을 청년 진보 정치의 흑역사를 수정하고 미래 번영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될 얘기지만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 성폭력 카르텔에 대한 실제 사례인데요 이거는 제가 말하면서도 떨리는데 이 신원 피해자와 상담사의 신원 보호를 위해서 제가 무조건 익명으로 아주 제한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있었고 이 여성은 굉장히 친밀한 업무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고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친밀한 상급자한테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상급자는 자신의 몸에 갑자기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를 속여서 지금 운전을 하면 차 사고가 날 것 같다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서 숙박업소로 유인을 했고 피해자는 그 상급자가 피해자는 이 사람이 119를 불러야 되나 이러면서 숙박업소 탁자에 앉아서 기다렸대요 그랬는데 이 상급자가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피해자한테 위력을 위력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그 다음에 행사하겠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이제 성폭행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 피해자가 그 이후로도 가해자와의 그런 업무상 관계 때문에 관계를 끊지 못하다가 결국 신변을 싹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에 왔어요 그때 성폭력 상담소에 올 때 피해자는 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주 피폐한 상태였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성폭력 상담소를 알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뭐 아무데나 뭐 피해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가장 먼저 찾아지는 정보가 이제 성폭력 상담소니까 이제 어쩌다가 간 거예요 페미니즘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가서 처음에는 뭐 이제 사실 확인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상담을 잘 해주다가 이 성폭력 상담사가 본인 남편하고 기분 나빴던 일을 얘기하더랍니다 피해자한테 그럼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피해자가 의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이거 무슨 얘길까 그랬는데 이 상담사가 하는 얘기가 가부장죄 때문에 여성들이 힘든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당한 폭력하고 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했던 거하고 맥락이 똑같다 이거는 남성 권력이 여성들한테 행사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당한 성폭력은 여성 모두의 문제지 당신 개인의 피해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남편한테 기분 나빴던 것 때문에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치유를 받아서 이 상담소까지 오게 됐고 당신도 지금은 피해자지만 이 교육을 열심히 받고 이게 얼마나 남성 권력이 구조적인 폭력을 행사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서 전파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얼떨떨했겠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아니 근데 저는 페미니즘 같은 거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어려워갖고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고 그거를 당신의 치료자로 만드는 게 여성주의 상담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한술 더 뜨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PTSD라고 하잖아요 트라우마 그래서 이 피해자가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신체 증상이 좀 나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피해자가 누군지 밝혀질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항성 PTSD를 동반하니까요 특히 성폭행을 물리력까지 동반해서 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죠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이 신체 증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체 증상 때문에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정도로 피피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그런 페미니즘 주입을 거부하니까 이 상담사가 그러더랍니다 그 당신 몸 아픈 거 당신 무의식 속에 가부장재가 있어서 아픈 거예요 이거는 근본도 없는 무당인가요? 네 근본도 없는 얘기네요 정말 그런데 그 성폭력 상담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상담사들이 다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교육받고 여성주의 상담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국회에 등원한다면 이 조직을 전면 개편할 겁니다 화이팅! 이게 거짓말 같지만 진짜 있는 일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당연히 박원순 시장의 사례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호소인은 또 이 얘기 썼다고 해서 2차 가해라고 해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호소인은 처음에는 동료 직원한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료 직원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도 사실은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법적으로는 성폭행이라고 다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거죠 피해를 입었는데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가서 말씀하신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을 만난 거예요 그거 시에서 주선해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선할 수밖에 없는 게 시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다 페미니스트들이에요 그게 카르텔이에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갖다가 왜냐하면 취재를 했어요 박원순 시장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무지 납득이 안 돼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하면서 발견한 게 여기는 뺑뺑이에요 완전히 맞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추천을 해서 자문이나 고문 같은 사람을 집어넣고 자문이나 고문을 갈 수 있는 사람 중에 법적인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변호사들은 또 자기네들끼리 그런 사람을 추천해 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학계랑 연결이 돼 있어서 거기서 공부받고 심지어 시민사회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공부를 할 때 그 학자들을 보내서 돈까지 줘가면서 그 돈도 자기네들이 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기금 받아가지고 세금으로 줘요 세금으로 다 유지돼요 이게 다 제가 방금 지적한 페미니즘 카르텔이 딱 그건데요 이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복잡한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은 정부 거의 말년에 일어났죠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과도한 페미니즘과 또 우리가 조국 사태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이 여론 특히 청년 특히 남성 여론이 완전히 정말 박살나 있던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한 이미 반감을 갖고 있는데 이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오히려 그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였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원순 시장님 다큐팀에도 있었고 그래서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법원에서 확인됐다라고 믿어지고 있는 사실들 사실은 법원에서 확인된 적이 없죠 그거는 인권위에 그냥 제출이 됐던 얘기들이고요 법원에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확인됐다는 말 자체가 어패가 있는 사실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피고인이 사망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는데 이 사건에서 민주당이 박 전 시장을 옹호했다 우리 편이라서 옹호했다고 지금 착각이 되고 있는데 이때 민주당은 오히려 조금이라도 박 시장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가장 철저하게 배제시켰죠 배제시켰고 아예 거의 제명 수준으로 맞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박 전 시장을 옹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로 책임감 있는 정당이었다면 이렇게 언론상의 한간의 소문처럼 떠돌아다니는 자극적인 언어들을 방치할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다 국민 앞에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정말 비겁하게도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덥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터져나오는 여러 가지 자극적인 소문들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고 사과만 했고 그리고 이미 박원순 시장을 조금이라도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쳐내고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내로남불 정당인 거 인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건데요 이거는 공당으로서 진짜 비겁한 거고요 유권자에 대한 책임도 없고 눈치도 엄청 보는 겁니다 욕먹을 각오가 안 돼 있는 거죠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반드시 잡음과 오해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의 대방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사회가 굉장히 떠들썩해지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진상에 대한 투명한 공개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들여다볼 때 민주당은 그냥 밀실 속에서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 또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쳐내고 겉으로는 추상적으로 사과하고 이게 민주당의 잘못이었던 겁니다 이 잘못은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무고함과 아님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민주당이 이 페미니스트 카르텔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국민 앞에 무책임한 행태를 저질렀는지입니다 민주당은 위투 의혹이나 조그마한 성추문이 터지면 진실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를 했어요 진상을 밝힐 책임이란 걸 놔버리고 그냥 그 사람을 자신들의 이 둥지에서 나가 이렇게 하고 우리만 살 거야 우리 지금 여론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당신이 억울하는 말든 소명하지 마 필요 없어 그냥 당신만 나가면 우리가 사는 거야 이런 태도로 지금까지 페미니스트 카르텔 앞에 고개 숙여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이념이라고 해서 수용하지 못할 만큼 포용력이 없는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념이든 진실에 대한 사랑 없이는 절대로 우리 사회에선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민주당이 페미니즘 광풍 앞에서 가장 먼저 포기한 것이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라는 겁니다 이건 안전지사 사건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민주당에 대한 성적인 추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똑같은 태도를 보였고요 이 비겁함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당이 페미니스트 카르텔의 본산지이고 이 성추문의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의 성범죄를 옹호한다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만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이때 당시에 당대표가 이낙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고요 이때 당시에 정부의 고위관료들이 전부 지금 어디 당에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권윤지 작가님의 오늘 이 얘기들이 뼈아프게 들리는 사람일수록 권 작가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뼈아프게 들리면 지금 대화할 때입니다 대화할 때죠 진짜 필요한 우리 해결 방법을 함께 머리맡대고 찾아야 될 그런 때고 그러기 위한 초석으로서 이 방송 페미니즘 카르텔이라고 하는 방송이 우리 사회에 던져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순식간에 1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벌써요? 정말이네요 순식간에 1시간이 지나버렸는데 정말 제가 끼어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우리 권 작가에 터져나오는 그런 말폭탄들을 그거를 지금 많은 분들이 즐기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시나요?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계속합니다 소통도 좀 해야 되니까 인터넷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소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잠시 광고도 좀 봐야 될 시간이 있어서 광고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이슈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전 이슈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하고 다음 주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JJ님 거룩한 분 나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송이송이님이 권윤지 화이팅 소나무당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해피님 권윤지님 꼭 입성하시어 못난 패밀리언들 깨루쳐주세요 응원합니다 국회 입성하라는 말인데 그러려면 소나무당의 10%가 필요합니다 김도원님 권윤지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진희님 권윤지님 이선옥 작가님 좀 만나주세요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얘기도 또 해주셨고요 김시윤님도 성스러운 분노에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황보주님도 선한 분노에 들어오셨고요 즉 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 펜코의 게시판이 계속 권윤지라는 이슈로 댓글처럼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펜코에서 김성수TV를 보시다니 참 대단하네요 나도 그냥 소나무당 찍으련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펜코예요 김성수TV가 언급이 되면서 댓글 중에 제가 그런 걸 봤습니다 김성수TV 완전 팸이 아니었냐 해명 좀 이거 어떻게 한가 김성수는 페미니스트가 맞았고요 그렇지만 레디컬 페미니스트와는 싸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80년대에 페미니즘을 배웠고 그리고 그 소신을 변화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다만 초기에 극단적 레디컬 페미들이 등극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징조들을 봤기 때문에 특히 워마드에서 위험한 징조들을 봤기 때문에 공부를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권 작가님의 그런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공부하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030의 남성들 중에 안티패밀 하신다는 분들도 분노하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슨 노동? 꾸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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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꾸밈 노동에 들어가는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카운트 테라피의 천연에서 얻은 케라틴과 오가닉 인중 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아로마 테라피 헤어세럼 이거 지금 제가 발랐지만 진짜 신박한 게 이 제품에는 우리 두피를 해치거나 헤어를 결과적으로 손상시키게 된 그런 화학물질이 없습니다 기본으로 천연에서 얻은 케라틴과 오가닉 인증을 받은 원료로만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손에다가 이렇게 비벼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기만 하면 씻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머릿결이 살아나고 탱글탱글해져요 그리고 드라이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잡아두시면 그런 스타일링 효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은 손에 남잖아요 손에 나오면 예전에는 이거 진짜 끈적끈적하거나 혹은 손이 실제로 좀 손상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제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물로 다 씻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손에 헤어크림처럼 핸드크림처럼 손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010-2356-8781 신한은행 계좌도 있는데요 여러분 문자로 주문해 주시면 좋고요 김성수TV에서 특별한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성수TV 특별 세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구매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무스 테라피였습니다 우리 꾸밈 노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권 작가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꾸미기 위한 노동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꾸밈 노동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사실은 고결한 거 아닌가요? 나는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되도록이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정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이걸 욕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꾸밈 노동이라는 게 여성한테 강요되는 게 아닙니다 남성한테도 강요가 됩니다 당연하죠 저 꾸미고 왔어요 지금 머리도 펌했고요 다 꾸밈 노동하고 왔습니다 다만 이제 꾸밈 노동이라는 말이 정말 이거는 너무 웃긴 말인 게요 마치 여성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사회에 나가면 저는 죄받을 것 같아서 덮어라 이런 강요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있다 이게 꾸밈 노동의 근저에 깔려 있는 인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남성이 잣대를 그대로 뒤집어 저도 미러링 한번 해볼게요 남성이 배 나온 거 그대로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비듬 장렬에다가 수염도 안 깎고 더 중요한 거요 돈이 없는 상태로 돈이 없는 상태로 어디 명함이나 내밀겠습니까? 이건 남성한테도 강요되는 성 역할이 있는 거고요 여성한테도 강요되는 성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여성한테만 어떤 이 성 봉사 같은 게 강요된다 이 미적인 봉사 같은 게 강요된다는 식으로 호도를 한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정말 어이없었던 기사가 알바 면접을 보러 가는데 숏컷에 아무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막갓댑니다 그래서 면접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메인 기사로 계속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성한테 기울어진 아니 이 생물학적 성 근본주의를 향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내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서도 뭔가 씻기도 하고 머리도 자르고 이러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신도 차리기도 하고 의지를 다지기도 하고 인간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일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요 막말로 원시인들도 사냥 나가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심지어는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동굴 벽화에다 기도도 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게 진정한 페미니즘이라면요 남성한테 강요되는 성 역할하고 여성한테 강요되는 성 역할이 둘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수적인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페미니즘 안 하면 보수주의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남자도 피해자고요 여자도 피해자예요 그럼요 남자한테도 강요되는 부분들이 아주 많고 여자한테도 다른 방향으로 강요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페미니즘을 얘기한다면 진정한 모두의 인권을 위한 페미니즘을 만약에 얘기할 수 있다면 남성한테 강요되는 성 역할도 부시고 여성한테 강요되는 성 역할도 부셔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 꾸밈 노동이라는 거는요 남성이 권력을 잡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를 만들어서 여성한테 꾸밈 노동을 강요하고 그걸 눈요깃거리로 소비해 가지고 남성 카르텔을 유지시키려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맥락을 꼬아놓은 게 이 꾸밈 노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도 가정에서 자라왔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우리 집안이 난관을 겪고 어려울 때에도 자식들을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물론 모든 아버지가 다 그런 거 아니겠죠 모든 어머니가 다 자애롭지 않은 것처럼 폭력 아버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다수의 평범한 아버지들은 그냥 남성이고 가장이라는 그 책임감 하나로 자신한테 어찌 보면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보면 강요된 성 역할을 평생 수행한단 말이죠 그러고 늙어서 은퇴해서 대접 받습니까? 못 받아요 딸들하고 자식들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편 먹어가지고 아버지 푸대접하는 집안 널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성한테만 성 역할이 강요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일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꾸밈 노동하고 알바생 면접까지 기사로 내면서 온 나라에서 떠들어댔던 게 이 레디컬 페미니즘 광풍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못 고치면 우리는 출산율도 계속 떨어질 거고요 정말 그리고 이게 성이나 이런 문제는 정말 사람의 실존과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이 건전한 통합이 진짜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진보 정치와 청년 정치의 미래도 없을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나는 갑자기 권 작가님 말을 듣다가 가슴이 뭉클하네요 그 참 그런데 54년을 나름대로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아이를 갖게 되면서부터 아버지라고 하는 걸로 살아온 그런 세월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살았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선언을 했을 때 이혼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을 겪었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도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사회에서 완전히 괴류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강요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고 그 시스템에 함께 싸워야 될 양 주체가 남성과 여성인데 그런데 지금 이 레드컬 페미니스트들은 사실상 이 구도를 깼어요 저는 권윤지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그런 발견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과거의 사회가 서로를 착취하는 사회인 건 맞지만 그렇지만 서로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도 착취를 하고 착취를 당하는 것들을 서로가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았다 네 네 네 네 한 번도 혼자 있던 적은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착취당하고 살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착취당하고 살았지만 그들이 그 사회 안에서 부여되는 역할에 충실하면서 자식들을 길렀다 그래서 재생산을 이뤘다 그런데 지금은 특히 이 레드컬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일은 그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놓고 있는 것이다 그 모든 관계를 다 남성의 죄악으로 남성의 업보로 갖다 쌓아놓는 겁니다 그렇죠 남성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는 거죠 그래서 끊어진 관계 속에서는 재생산이라면 불가능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럼요 이 얘기를 파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술은 좀 조용히 해봐 윤지 말 좀 듣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또 필요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번에 우리가 나눌 얘기는 바로 이들이 신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신화로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의 키워드는 페미니즘이 만든 신화들의 해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 신화 중에 대표적인 신화가 꽃뱀 꽃뱀은 없다 그거잖아요 꽃뱀은 신화다 꽃뱀은 신화다 심지어는 내가 봐도 쟤가 꽃뱀 맞는데 쟤를 꽃뱀이라고 하면 여자 전체가 꽃뱀이 돼버려 그러니까 쟤가 꽃뱀이라는 걸 우리 얘기하지 말자 이런다면서요 그게 그 얘기가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어가지고요 이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신화들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신화로 해석하는 경향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꽃뱀이라는 것도 신화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모성 어머니의 자애로움 모성도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모성도 사회가 부여한 신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성들의 신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은 강간문화와 남성 카르텔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신화 속에서 여성들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페미니즘이 지적하고 있는 신화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신화들이 다 뜯어보면 다 아까 실컷 말씀드렸던 여성 성 근본주의 더 심하게 말하면 성기 근본주의에 있고요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나 디테일한 인간사와 참 별로 관계가 없는 선동적이고 또 인간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그런 말들입니다 이게 마무리 멘트가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첫 화 마무리 멘트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는 환쟁이거든요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전공해왔기 때문에 인문학적 지식이 굉장히 일천합니다 책도 별로 문읽었고 좋아하는 문학작품 같은 거 위주로 읽었는데 무대보로 대학에서 철학을 복수 전공을 시도했습니다 하기는 못났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정말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어떤 인문학 전공하신 교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뭐였냐면 모든 인문학의 최종적인 목표는 인간에 대한 진정한 연민을 갖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논리도 중요하고 따질 것도 중요하고 싸우는 것도 학자들끼리 싸우고 이런 게 다 있고 다 좋은데 결국에 인문학을 하는 최고의 목표는 인간에 대한 진정한 연민을 갖는 거라는 겁니다 그 페미니즘 카르텔은 본인들이 인문학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에 가면 그 인문대 중심으로 페미니즘이 특히 크게 퍼져 있고 또 이 인문대랑 어디 무슨 실용 한문 융합트랙 이런 데에 페미니즘이 들어가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자신들이 새로운 형이상학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는 페미니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형이상학은 모든 존재론의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남성 중심의 형이상학을 뒤집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를 전복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거대하고 숭고한 인문학의 현상 인문학의 사상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고 현상이 바뀌니까 페미니스트들은 이 사상을 바꿈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고 현상을 바꾸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귀한 인문학이라면 그 인문학의 최종 목표라고 여겨지는 인간에 대한 진정한 연민이란 무엇일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누구랑 싸우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싸워야 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러한 사실 페미니즘하고 이렇게 대결하는 거 그동안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도 쓰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제 안에도 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로 가는 이 여정에 앞으로 우리가 연속 방송도 계속하고 대표님과도 이렇게 교감을 나누면서 방송을 할 텐데 그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더 관심 있게 동참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인문학은 특히 사람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이 그 학문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페미니즘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고전적 페미니즘은 그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출발한 학문인데 지금 현재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그 애정에 거세된 폭력적인 학문이라는 거 학문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인 이론 체계일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낱낱이 해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4시를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방송들이 계속 되기를 기대하신다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또 온라인 후원회원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권 후보님한테 출연료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권 후보님이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널리 쓰일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밀어드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너무 폭탄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저한테만 신경이 좀 올 수 있는데요 소나무당 29번 이구동성 저희가 어저께 어제 29번을 받고 이구동성 이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구동성 소나무당 비례 5번 권윤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페미니즘 카르텔 첫 방송 정말 떨렸는데 저희 김성수 대표님께서 너무나 저랑 정말 아버지처럼 친근하게 이 편견 없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어 내주시고 나눠주시고 방송 전에도 재밌게 토론 이렇게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들어가서 권윤지 소나무당 김성수TV 같이 흥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모두 같이 더 좋은 청년 정치 더 좋은 진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나무당 그 마크 좀 하나 올려주세요 지금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윤석열 퇴진 소나무당이 합니다 손혜원 의원님이 직접 디자인한 그 마크 와 이거 이걸로 그냥 야구복 같은 거 야구잠바 같은 거 만들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소나무당 윤석열 퇴진 소나무당이 합니다 저희 야구잠바 합니다 우리 합니까? 네 하나만 어떻게 저는 민주당원이라서 소나무당의 당원 옷을 입고 다니기는 좀 그렇지만 한번 소장은 해보고 싶네요 자 여러분 민주당원인 김성수가 소나무당을 이렇게 칭찬한다고 해가지고 해당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우군이 소나무당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 많이 함께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나무당은 진짜 싸우는 사람들이 개혁의 빈자리를 채우는 당입니다 절대 다른 당의 세를 뺏어오는 정당이 아닙니다 개혁신당권 좀 뺏어오세요 이준석표는 좀 뺏어오세요 저희는 후보 각각이 낼 수 있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낼 수 있는 가장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서 이 거대 양당의 어떤 시스템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불가능한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개혁을 해내기 위해서 시국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서 뭉친 사람들의 정당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원 김성수 대표님께서 소나무당을 응원하시는 건 정말 민심의 거대한 흐름에 약간의 우군을 보태는 것일 뿐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물진화채널님이 4월 10일 국회 소나무당 심는 날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물러가고요 다음 주 일요일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러갑니다 물러갑니다 recap. 다음 주 일요일에 염정 지금